저 이름은 안경홍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1933년생이고 안호상 박사의 독자, 6대 독자입니다. 여기 화포고, 화포니까 규모라든지 정신, 정말 우리 전 국민,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나도 전혀 모르고 깜깜 장임이었는데 이번에 와보고 놀랐습니다. 앞으로 하여튼 당신네들에게 깨끼를 부리지 말고 좀 홍보를 좀 하라고 홍보려고 해가지고 구심점, 남북통일의 구심점, 또 전 세계 750만 해외 제외동포 구심점, 구심점으로서 우리 단군 성적 밑에서 모두 다 뭉치도록 감사합니다. 횡설수설에서 미안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